자 이제 단지 경기만을 얻어두겠습니다. 무이탈 경기 양 선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정선화 김창희 선수의 입장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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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창희 선수의 입장입니다. 제주도 59.75 플랜 더블 미어 아시아공실도 체크어 최고입니다. 중입니다. 탱! 리! 이 경기의 제주도는 김대완 씨입니다. 이 경기는 5회짜리 라이트맨 5화운드 제주도 결정입니다. 5회짜리 라이트맨 2.15 플랜 5회짜리 라이트맨 3.15 플랜 대여 신행하실 수 있는 경기와 함께합니다. 3분 5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. 3분 5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. 3분 5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. 양 선수 모두 시합 권력을 수고하기 때문에 양 선수의 계약체는 함께 타입합니다. 이만큼은 양 선수에게 수색을 할 때 타이밍을 지켜서 잃고 있는 그런 우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1분 5라고 하시는 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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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다. 2분 5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. 2분 6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. 플로코스터드 한세! 플로코스터드 한세! 아쿠! 플로코스터드 한세! 플로코스터드 한세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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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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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